공굴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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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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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이게 비밀번호는 아닐거 아니야 뭐지 아 6243 공굴벨트 공굴벨트 아이씨 뛰어 한대 맞았대 좋아 이렇게 된 이상 어쩔 수 없다 후 후 후 후 아이씨 하하하하 아아 아아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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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 화장실 내 번째 칸이 됐나 어aven 아유 아유 망했다 어우 망했다 어유 아 아 설마 공구함 거기에 있을 줄이야 아니 터치로 해야되니까 뭐 쉽지 않지 내가 터치게임 솔직히 제대로 해본적이 많이 없어가지고 아 좀 안가냐 좀 아 다른곳으로 가주라 온다 온다 은혜나무님 별선 100개 감사합니다 아 아 아 아 가버려 아 아 아 수위가 이쪽으로 들어갔으면 또 그건데 낭팬데 아니지 어 어 갔다 아 아 이게 그때그때 다르구나 자 이번엔 3126이야 크으으 쉽지 않아 몇개 얻었니? 3개 얻었나? 자 발열바 밥 먹고 싶잖아 그래 즉석 도시다 자 빨리 돌아가서 세이브 세이브가 중요해 세이브가 중요해 세이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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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인공한테만 이러는거죠 왜냐면 넌 남자니깐 난 남자야 아 이게 또 함부로 뛰면 또 낭패니까 큰일이다 자 빨리 서무실로 가서 서무실이 바로 앞에 있는 정면에 있는 여길거야 열쇠를 얻어야 돼 오늘이요 오늘 아이폰 6 나왔습니다 어 아 이거구나 열쇠야 좋아 자 3 1 2 6 5였어 3 6 그렇지 자 본관 1층 강당 통로 열쇠 자 본관 1에서 강당으로 가는 통로의 철문을 열 수 있는 열쇠다 자 빨강색으로 칠해진 작은 열쇠다 다른 열쇠와 조합해서 쓸 수 있다 자 그러면 일단 강당 쪽으로 통하는 문으로 가야 된다 이건데 내 이 빨강 열쇠를 어디에 쓰는지 모르겠다 자 이제 그럼 다시 2층으로 가야 되나요 시국 창고로 갈 수 있는 그것도 필요할 것 같고 아니요 대표가 같은 그거예요 네 로이게임즈 대표 이웃을 씨잖아요 손놀이 손놀이가 로이게임으로 바뀐거지 손놀이도 역사가 아 아아이야아아아 아이야 아아 어으으의리의리하다 어마어마하네 자 들어와 조팡배야 널 다돌려 주겠어 나와봐 빨리 스위 스위 헤이 스위 와라 스위 나 할 수 있어 할 수 있을거야 나 할 수 있어 하 빨리 눈 크게 불아랴 열어 뛰어 뛰어워이쉬 왜 물이 어떻게 열려 아하아 어..? 스위 안 쫒아오냐 왜..근데 쫒아오네 어우 스위 헤이 스위 으으.. 으으 스위 어..뭐야..뭐야..뭐야..뭐야..뭐야..무슨 소리야! 방금 들리는 소리..뭔 소리야! 자..잠깐만! 으아악! 으아악! 어으 스윗! 어으 스윗! 잠깐만..그럴 때는 나한텐 두 이유가 있어 어으 저러면.. 미니Collsz 아니 난 내가 귀신 나올거 아이고 여기 들어왔냐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나도 처음에 나 솔직히 진짜 오리지널 버전도 하나도 기억이 안나는데 누참을 하지만 5년전에 5년전에 한두번 하고 말았어요 아이 또 오냐? 나 나갈거야 미친 화장실 귀신년 얘 계속 나오는구나 나 간담 미치도 없네 저장할거야 나 아니 왜? 아니 왜? 자 아무튼 아까 여든 열쇠 한번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 나오는거 같긴 한데 아무튼 정말 억울하다 분하고 분통하고 억울 아유 왜 스위 스위 아저씨 너 어디로 가야되니 아니 스위에 스위 왜 여기서 나와 아유 스위 알았어 여자 화장실로 가자 여자 화장실 네번째 칸이 됐나 아유 여기 스위 아유 여기 스위 스위 정말 싫어 스위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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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가 없네 진짜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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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화나는 스위 가라스위 여자 화장실이라서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까는 남자 화장실이었잖아요 아 스위 정말 싫어 좀 멀리 사라지란 말이야 멀리 아따 잘생겼다 아주 그냥 원작의 생김새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잘생겼네 아따 멋지네 아 왜 자꾸 저 위치에 있지? 스위 아저씨 위치가 저쪽인 것 같아 저기 내가 지금 가야될꼬 아닌가? 봐봐 여기 열면 있을 거 아니야 아 정말 싫은 스위 아니 나 진행을 좀 하자 스위 갔니? 아니 안갔어 아 스위 진짜 모르겠어요 원래는 리셋이 되는 걸로 아는데 아니니까 원작은 그러지 않았을까요? 원작은 그러지 않았나요? 원작은 PC판에서만 그렇겠지 바뀌었겠지 당연히 리셋이 리메이크가 됐텐데 아 și 아 sometimes 시 선생님 their ывает 어떻게 따돌리기도 참 애매하잖아 아우 안사라져버리면 얘가 갓니? 갓다 저쪽으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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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쓰이 잘해 쓰이 다시 돌아오지 마 쓰이 너 돌아옵나 너 미워할거야 증오할거야 영혼이 혐오할거야 설마 이거 여기선 잠깐만 이곳은 설마 이게 어아아 어아아 이게 진짜 PC판에서 전설의 이벤트였잖아 어 게임 안에서 다양한 괴단 문서와 귀신을 찾아 귀신 콜렉션을 보일 수 있습니다 자 게임을 클리어하면 다양한 결말의 엔딩 콜렉션을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메인화면 수집물 확물에서 수집된 내용과 달성도를 확인하세요 이것도 나름 조금 변경된 사항이죠 동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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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원래 원치워둬가지고 라이터를 켜도 별로 그게 없네 이 다음에 어떻게 해야되더라 강당으로 가봐야되나? 자 일단 이쪽으로 진행을 해볼까? 강당으로 가는 문은 잠겨있다. 깝치지말고 돌아가랍니다. 내년에 VR로 나오기로 일정은 되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원래 이런 프로젝트가 워낙에 엎어지는 경우도 좀 있고 그래서 아마 근데 이 게임 반응이 괜찮아가지고 나오지 않을까? 아니 원래 내 기억이 맞으면 이 체육창곤가? 이 동아리 쪽 안으로 들어가야됐던 것 같은데 원작에서는 잠겨있으니까 어디 다른 방으로 들어가가지고 돌아서 들어갔던 것 같기도 하고 아 이벤트가 있었구나 되돌돌아오면 아니 넌 지효니? 잘 안보이시면 밝기 올리세요 모바일이면 PC로 보는데는 그다지 지장이 없는 밝기니까 그리고 아까는 원래 어두운 화면이잖아 밝으면 그게 더 이상하지 않을까요 밝으면 그게 더 이상하지 않을까요 지현이를 따라가야되나 모바일 분들은 너무 안보이시면 밝기를 좀 올려보세요 네 어쩔수가 없어요 모바일보다 모니터하면 밝기가 밝은건 어쩔수 없잖아요 아 아니 넌 그때 소영이? 이 시간에 학교엔 왜 왔어? 너 때문에 그래 난 둘 짓구남 사탕을 사탕을 주려고 뭐? 그것 때문에 학교에 왔다고? 어 어 지현이도 학교에 있던데 지현이도 있다고? 어 어 뭐야 아 아 아 아니 이건 전설의 촉수문인가 자 소영이가 뭔가를 떨어뜨렸다 자 일부 특수한 퍼즐의 경우 주어진 시간 안에 풀어야하는 시간제한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제한 상황이 시작되면 화면 왼쪽 상단에 현재 남은 시간을 표시하는 UI가 추력됩니다 시간제한 퍼즐을 진행하는 동안에는 게임의 진행내역을 저장하실 수 없습니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좋아 이 마스터키가 필요하구만 7분 내 뭔가를 해야된다 이거구만 어떻게 몰라 어떻게든 되겠지 괜찮은 아직 시간 많을까? 일단 한번 진행해보자 2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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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분 내 그러겠죠 시간제한 있으니까 실패하면 그거 되겠죠 근데 듣기로는 이게 데드신 같은 것도 추가가 됐대요 캐릭터마다 그러니까 각 그거 실패할때마다 이런거 그거 보기 위해서 일부러 실패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거지만 그러려면 7분 이게 중간 저장이 안되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7분이 날아가죠 그건 좀 아쉽지 그게 좀 그래요 중간 저장이 없어가지고 일단 내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아마 제초제를 그거를 그니까 그 화학용재를 얻어야 될거야 저 나무귀신을 죽이기 위해서 음 어렴풋이 기억이 난다 그래가지고 어 이게 문서 아 문서 이런 문서 이거 그니까 어 치욕창고에서 그게 있었다 했죠 화학용재가 이게 이거 일단 빨리 넘치죠 일단 빨리 넘치죠 이게 원래 원작에서는 꼼수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거 이거 비밀번호로 해가지고 근데 이게 아마 원작에서는 그랬지만 지금은 안될거야 모바일에서는 자기가 딴 메달 계수라고 있었나? 자 다시 문서를 확인해 자기가 딴 메달을 창고안에 숨겨놓고 비밀번호 어떤식이지? 그냥 메달 계수로 하는건가? 금은동으로 아..잠깐만 아 이게 있구나 문서가 자 까먹지마 자 왼쪽 다음엔 오른쪽 오른쪽 다음엔 왼쪽 자 86839496 좋아 알았어 8683949 자 863 83 83 잠깐 아 5구나 59 59 4..잘못봤어 59 5924 5923 왼쪽 다음엔 오른쪽이랬나? 65 cours 수상 5 5 9 50 50 50 신청 자 이 화학용재를 사용해서 글쓰 수상 아마 그 직접적으로 들어가는게 아니라 뭐해 이건 또 여기 이곳에 있는 나무 묘모? 이걸 하나씩 어 이거 하나 근데 이게 몇개나있지? 학교네 그거 모르겠는데 화장실에도 있었나? 기억이 안나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별수없어 아니 너 앵두야 오랜만이다 잘 먹고 잘 살고있어? 맨날 오지만 왠지 내 방송에 너무 오랜만에 온거같은데 이렇게 자 다른 다음 곳 장소로 또 뛰어보자 이 스피드면 아주 높은 확률로 소영이가 처벌처벌하겠습니다 아주 높은 확률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세요 제가 잘 모르겠지? 잘 모르겠지? 잘 모르겠지? 잘 모르겠지? 다음 얌마 아직 여기서 쓰러지면 안돼 힘을 내 변할 수 있어 여기 없었나? 있었나? 있었나 없었나 있었나 아 소영이는 갔습니다 집에 갔습니다 이건가? 이게 마지막이기 이게 진짜 어디선가 끔찍한 소리가 들려왔다 자 이제 어떻게 해야되니 아 29초 나갔다 남았다 원래 원작에서는 바로 아래층에 있는 교실로 들어가야됐던거 같은데 아닌가? 틀렸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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